들어오고 있는 건가 아닌가 오 들어왔다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 라방 못 봐서 미안해 갑자기 켠 건데 어떻게 갑자기 켠 걸 매번 들어와서 봐 그치? 선풍기 덥다 새롭게 오랜만이죠? 저녁 먹었어요? 나 먹고 싶었어요? 나는 안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떡볶이 좋아합니다 저도 지하철 탈 줄 압니다 곧 덤보이 곧 덤보이 맞아요 오늘 취소됐어요 저도 아쉽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쵸? 네 네 팻인자가 너무 그렇지 팬미팅 해야된 이러고 나이 네 바로 너무 앨범 당연히 있었죠 있었으니까 관련 빨간색 들리게 ㅅ 세븐 끊겨 끊겨요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안 끊기나요? 와이파이 연결했는데 이제 안 끊겨요? 와이파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와이파이 연결하면 괜찮지 않나요? 괜찮네 목베개 이거 약간 목베개 그건데 끊길 리가 없는데? 왜 이렇게 켜지? 거질로 나가도 똑같아요 여기가 와이파이 제일 잘 터지는 쪽이어서 여기가 밥입니다 그럼 그냥 집에 어쨌든 너무 끊기는구나 어쨌든 오늘도 저기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내년에 가지고 올 테니까 이들 화이팅